6장 그녀가 사는 어촌 속초까지 오는 동안 그는 입 한 번 열지 않았다. 속초 여행 고속버스 첫 차를 탔기 때문에 속이 비었을 텐데 휴게소에서의 가락국수도 거절했다. 줄담배만 피어대는 그가 안쓰러워 폐구유를 사왔으나 그것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이 정숙을 찾는 동안 속게나 썩겠다 싶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그는 간성 못 미쳐 작은 어촌에 도착하자 밥부터 챙겼다. 돌아다니려면 시장할 테니 든든히 먹자는 그의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어이가 없었다. 휴게소에서의 두 젓가락도 안 되는 가락국수를 거절할 때는 언제이고 공기밥까지 추가하는 그에게 한마디 하려다 참았다. 그는 지금 육신의 시장기보다 마음이 더 허전할는지 모른다. 어느 날 뜨닷없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 그리고는 자식 곁도 미련 없이 떠난 여자를 찾아다녀야 하는 발길이 유쾌할 리 없었다. 반주는 안 할 건가? 생선 매운탕이 끓자 던지시 물었다. 마시고 싶으면 혼자 마셔. 그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역시 마음이 편찮았다. 그렇지 않다면 싱싱한 바다 생선 매운탕 앞에서 술을 받아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막무가내로 나를 앞장세웠지만 막상 작은 어촌에 도착하자 착잡한 눈치였다. 그녀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찾지 못할 경우 더 찾아다닌다는 핑계가 있지만 막상 그녀를 만났을 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이혼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아무리 삼십여 년 동안 부부로 살았어도 지금은 엄연한 남남이다. 과거의 부부라는 인연의 끈으로 오늘도 그때처럼 대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식사를 마친 그가 출입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할 때 길 재촉을 했다. 그의 착잡한 얼굴이 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이왕지사 나선 발걸음이므로 시간을 아껴야 했다. 어촌의 저작거리는 썰렁했다. 간성읍으로 뻗은 국도에 있는 차가 속도를 낼 만한 번듯한 길이 없었다. 인도도 도로도 아닌 어중간한 길을 따라가며 초등학교 이정표부터 찾았다. 작은 어촌이라 눈에 쉽게 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이러다가는 숨바꼭질이라도 할까 싶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를 불러세워 초등학교의 위치를 물었다. 청년은 이미 학교 입구를 지나쳤다며 걸어온 뒤쪽을 가리켰다. 학교는 도로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설마 국도변에 학교가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산밑 가까이 들어와 있었다. 민박집은 어디에 있나요? 청년에게 민박집을 묻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무슨 말인가 하기 전에 청년에게 민박집에서 하룻밤 머물며 밤 바다를 구경하고 싶으니 알고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저기 산동네 보이시죠? 청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을 올려다보았다. 산 중턱쯤 되는 곳에 몇 채의 집이 보였다. 저기 애에는 민박집이 없어요. 요즘 손님이 뜸한 철이라 방이 많이 비어있을 겁니다. 청년은 말을 마치기 바쁘게 자전거에 배달을 밟았다. 청년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돌린 우리는 말없이 걷기만 했다. 국도 가까이 되돌아나온 우리는 잠시 주위를 살피며 담배를 피웠다. 네, 미처 묻지 못했는데 왜 하필 여기라고 생각했나? 혹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라도 있었나? 그의 물음에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 당신 부인이 늙으면 여기로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당신이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문득 기억이 났다. 그래서 여기로 온 것이다. 그럼 초등학교는 왜 찾나? 혹 아이들 상대로 문방구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으니까. 민박집은? 이 사람 뭘 그리 따지나. 어차피 여기 이 어촌에서 하룻밤 자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여관보다야 민박이 낫지. 그뿐인가? 그뿐이야. 자, 학교 앞으로 가보자고. 그가 더 묻기 전에 앞장섰다. 학교 정문 앞에는 서너 곳의 문방구점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학교 앞이어서 그런지 제법 규모를 갖춘 왕구점도 있었다. 자파점이나 옷가게, 신발가게, 식당 등이 상가의 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어떡할 텐가? 직접 돌아볼 건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저었다. 난 저기 저 다방에 가 있을 테니 돌아본느 그리로 와.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휑하니 걸어갔다. 그의 등을 바라보다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점으로 들어갔다. 대머리의 초로 주인이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 가득 흘리며 반갑게 맞았다. 이곳뿐이 아니시군요. 손잡으러 오셨습니까? 주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색한 미소를 재었다. 이렇게 쉽게 그녀가 말한 문방구 남자를 찾을 줄 몰랐다.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계산대 옆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사실 다리가 아팠다. 문방구점의 남자가 냉장고에서 캔 음료수 한 개를 꺼내와 따주며 말했다. 천천히 드시며 손자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얘기해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 올리겠습니다. 주인 남자의 말솜씨는 여자보다 더 상냥했다.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지금껏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탓일까.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그녀, 이정숙의 표현대로 문방구 남자는 정이 많은 듯 싶었다. 하기야 정이 많으니 모르는 사람에게도 살갑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유행가를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솜씨가 구수했다. 한때 아이들이 몰려 들어오자 그는 큰 손님 맞듯 활짝 웃으며 계산다에서 나왔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안녕하세요? 를 내치며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썼다. 학용품 구입 메모장 가지고 왔나요? 주인의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예! 남자는 아이들이 내민 학용품 구입 메모장과 사려는 학용품을 일일이 대조하며 어떤 아이에게는 인형 치우개를 선물로 주었다. 선물을 받은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익숙하게 아이들과의 거래를 끝낸 주인은 장부정리를 재빨리 바친 후 예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 손님이 더 재미있어요. 녀석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모두 제 자식들 같아요. 한 아이에게 선물도 주시던데? 아, 예. 아이들에게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용품 구입 메모장을 쓰게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학용품만 사게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예쁜 학용품이 새로 나오면 무턱대고 사는 버릇이 있어서요. 남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허허 웃었다. 설명할 때 지었던 민망한 표정을 웃음으로 지워버렸다. 참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 3학년 여자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이 뭘까요? 꼭 필요한 학용품이란 말에 힘을 주자 남자가 허허 웃었다. 그는 비밀일기장을 가져왔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비밀일기를 쓴다고 했다. 자기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주는 부모이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거나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서운한 마음도 털어놓는 가족 비밀일기까지 쓰므로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했다. 요즘 아이들 참 맹랑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훗날 그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면 반성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한 권 포장해 주세요. 남자의 포장 솜씨를 지켜보며 슬그머니 물었다. 산동네에 민박집이 있다던데 혹시 아는 집이 있나요? 남자는 은색 포장 한가운데 빨간 종이 장미꽃으로 장식하며 대답했다. 왜요? 자제분 집에서 안 주무시고요? 며느리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럽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만만한 친정아버지와 같나요? 아픈 아이니 시아버지가 알아서 편하게 해 주어야지요. 남자는 썩 괜찮은 민박집이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살다 온 주인 여자의 음식 솜씨가 깔끔한데다 바다가 한눈에 굽어보여 며칠 묶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내심 문방구점 남자에게 미안했지만 그녀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방구점 밖으로 나와 며느리의 케유를 빈다는 그의 눈길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다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간단히 그녀의 민박집 전화번호를 손에 넣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정말 원고대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문방구점이 있고 그 주인 남자가 초로의 대머리일까 여러 번 의심했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원고와 일치했다. 문방구점 남자가 가르쳐준 산 동네의 민박집 위치도 원고 내용 그대로였다. 그녀는 오늘과 같은 날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원고를 통해 미리 길 안내를 한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아전인수의 해석에 불과했다. 그녀의 원고 말미에는 남편과의 우연한 해우조차 바라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와의 해우는 또 하나의 불행이며 절망이라고 했다. 그녀는 과거조차 부정하며 남은 인생을 오로지 바다 곁에서 살다 한 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인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인생에게 바다만큼 소중한 안식처는 없다고 했다. 때문에 가루가 된 뼈만이라도 바다의 품에 안겼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했다. 원고의 이곳 저곳은 내용들을 떠올린 나로서는 난감하기만 했다. 이정숙을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감춰야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그 반대였다. 진태 양단의 갈림길에서 겨우 궁리해낸 것이 동해로 여행을 왔다 우연히 해우된 것처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만남이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언설명까지 덧붙이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에는 옆차 컵 하나가 달랑 놓여있었다. 초조한 마음에 커피도 마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네 도 닦고 있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가씨가 냉큼 다가오자 커피 두 잔을 시키곤 초췌한 그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그는 귀국하여 처음 내 집에 찾아왔을 때보다 십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새벽부터 서둘러 목욕을 하며 면도를 했겠지만 이미 히끗히끗한 수염이 턱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순밭 같았다. 이슬비가 스쳐간 후 땅 속에 있던 죽순들이 일제히 머리를 쳐들고 삐져나온 듯 하얀 털들이 무수히 솟아나 있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옷과 몸이 따로 도는 모습이었다. 양복 상의도 와이셔츠도 하늘색 바탕에 노란색 점이 은하수처럼 뿌려진 닉타이까지 모두 그와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셈인가 답답한 사람 같으니 그는 한숨을 길게 토해내며 눈을 떴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한심해. 그는 다시 심호흡을 하듯 숨을 길게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뱉었다. 내가 그녀의 민박집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동안 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더듬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행복했든 불행했든 그것은 결국 하나의 기억일 뿐이다. 내일이라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존재하지 않는 내일이란 시간은 말 그대로 내일일 뿐이다. 일방적인 이혼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간 아내. 그녀를 찾아온 자신의 모습에서 그는 무엇을 볼까. 아내가 떠난 집은 그에게는 폐가였다. 자식 모두를 분가시킨 폐가에서 겨우 생명줄로 잡은 것이 캐나다로의 이민이었다. 그러나 이민도 노을을 보낼 수 있는 방패막이는 못되었을 것이다. 그가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의 생활한 여러 해의 세월은 지옥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미 지난 세월 속의 아내를 억지로라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구태여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 그 아픔으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의 생활이 무너진 후 매일매일 새로운 상처를 만들며 오늘에 이른듯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캐나다에서 한국의 이 작은 오촌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물론 그는 내게 말했다.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어 귀국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표면상의 핑계일지 모른다. 내게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네 말이야. 정말 그녀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뭔가? 그는 대답 대신에 눈을 감았다 뜨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찾았나? 찾다니 뭘? 그 사람. 못 찾았네. 이곳에 없다는 뜻인가? 그는 실망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고개를 주워거리며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일어섰다. 앉아. 이 사람아. 다른 오촌에서 찾아보려면 시간을 아껴야지. 여기서 이렇고 있을 때가 아니잖나. 앉으라면 앉아. 그는 마지못해 앉으며 팔짱을 꼈다. 그에게 그녀의 민박집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제대로 자리잡고 사는 모양일세. 그는 쪽지를 선뜻 받지 않았다. 내 얼굴을 바라다보는 그의 앞으로 쪽지를 밀어놓았다. 집 전화번호일세. 아까 청년이 가르쳐준 그 산동네에서 민박집을 하고 있네. 서울에서 봄새. 알았어. 서울에서 봐. 내게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이는 글을 남겨두고 다방을 나왔다. 어촌의 초가을은 바닷바람 탓일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까지 비릿했다. 양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바다를 좌측으로 끼고 달리는 버스는 속초에서 멈췄다가 잠시 후 양양에 나를 내려놓았다. 연어의 산란지로 유명한 남대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바다로 돌아가기 직전에 민물은 깨끗하고 맑았다. 크고 작은 돌에 부딪혀 일어나는 물거품을 바라보다 물가로 내려가 손을 담갔다. 생각보다 물이 차가웠다. 윗옷을 벗고 넥타이도 풀었다. 양말도 벗었다. 제법 큼직한 돌 위에 걸터 앉아 세수를 한 후 발을 담갔다.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물이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부드러운 물살의 간지러움에 작은 진저리가 한 차례 지나갔다. 아이처럼 두 발을 찰랑거리며 바다 쪽과 등 뒤의 산 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작은 어촌에서 쳐다본 비릿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양양의 하늘은 바다 위에도 산에도 구름이 듬성듬성 흐르고 있었다. 발이 시려 물 밖에 돌 위로 옮겨 앉았다. 실핏줄까지 파랗게 드러난 두 발이 따가운 가을 햇살에 이내 제 모습을 찾았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양양 음내 저작거리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는 고향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단숨에 달려왔다. 늙으면 애 된다더니 정말 그러네? 나 미쳐! 그녀는 남대천의 돌 위에 앉아 싱글싱글 웃고 있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했다. 허리에 두 손을 짚고 동그랗게 뜬 눈으로 얼굴을 주시하다 풀풀 웃었다. 커다란 돌 하나를 옮겨오더니 옆에 앉았다. 오래 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다 있네요. 하지만 서운해요. 양양에 오셨으면 저희 집부터 들러야지. 남대천에서 찰방찰방 놀고 있어요? 그녀는 와르르 말을 쏟아냈다. 건강은 어떠냐? 언니는 잘 계시냐? 지금 무얼 하며 소일하냐? 여기는 갑자기 웬일이냐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질문만 일사천리로 쏟아냈다. 여전하군. 자넬 만나면 정신이 없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많죠. 많을 수밖에요. 아직도 그 타령? 예. 지금도 오라버니를 사랑해요. 끔찍할 만큼. 그녀가 나이답지 않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천성이 밝은 여자였다. 오십이 넘어서도 옛날의 웃음소리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천성 때문이었다. 어쩌다 그녀가 생각날 때는 얼굴보다 웃음소리가 먼저 들리곤 했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녀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웃음도 시원찮고요. 그럴 일이 좀 있어. 그보다 어때? 뭐가요? 사는 거. 평생 혼자 사는 년 별거 있겠어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죠. 그래. 그거 안 됐군. 안 된 게 아니라 고소하죠? 그래. 고소해. 빨리 양말 신고 집으로 가요. 그녀는 내가 한쪽 양말을 신는 사이 나머지 양말을 직접 신겨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게 이런 식이었다.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남매처럼 자란 탓도 있지만 그녀는 내게 워낙 거리를 두지 않았다. 잠시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때 그녀는 친 오라비 집 드나들 듯 했다. 자식들에게도 고모 행세를 톡톡히 했다. 아내와 죽이 잘 맞는지 찜질방도 함께 다녔다. 간혹 술에 취한 그녀가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아이들 빵으로 쫓겨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이면 키득키득 웃으며 아내의 뒤에 숨곤하는 천진함 때문에 화도 낼 수 없었다. 오빠! 남대천 물가를 벗어나면서 그녀가 짐짓 노려보는 시선으로 불렀다.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아직 아플 나이는 아니니 걱정 마. 그럼 왜 힘이 없어요? 그럴 일이 좀 있어. 머리가 아파. 내가 알면 안 돼요? 알 필요 없어. 남의 일이니까. 그녀는 남의 일이라는 말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하면서도 집으로 향하는 내내 얼굴을 살폈다.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사람이 집으로 오지 않고 냇가에 앉아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나 역시 그녀를 살부치 여동생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침실에서 잠을 깼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후였다. 그녀는 식당에서 손님들 수발을 드는지 보이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뒤집어 쓰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일이 궁금했다. 아니 걱정됐다. 이 정숙. 그녀가 순순히 그를 만나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한 일이었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민박집 위치를 알아낸 후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갔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그의 추연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답은 세 가지였다. 등을 돌리거나 잠시 만나주던지 아니면 일반 민박 투숙객 대하듯 그렇게 덤덤이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대하든 그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묻겠지만 그녀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다. 원고 속에 그가 상상치 못했던 대답을 이미 밝혔지만 남편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못 박아 놓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안내한 것은 그의 부탁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민박집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동안의 절실했던 마음과는 달리 막상 그녀를 찾아내자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녀를 만난다고 해서 수년 전에 부서진 가정을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혼 이유를 알아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이미 남남이라는 현실이다. 그가 이 현실을 인지 못할 리 없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피곤했던 육신은 목욕으로 다소 풀렸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가슴 속에 커다란 소화시킬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눌러앉아 있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그녀, 고향 후배인 채희는 식당에 없었다. 주방이 가까운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두 사람 중 젊은 사람이 말을 건넸다. 일어나셨군요. 이리로 오시죠. 남자는 재빨리 수저와 술잔을 챙겼다. 이미 그들은 채희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이쪽에 앉으세요. 나이 든 사람이 일어서며 손짓을 했다. 이미 그는 벌겋게 술이 오른 모습이었다. 50분 넘었을 그는 얼굴 가득한 웃음으로 내가 앉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자리에 앉긴 했지만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작은 배 한 척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지 않는 순박한 마음에 조금씩 자리가 편해졌다. 나이 먹어서도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들과의 술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나를 적당히 배려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얘기였다. 젊은 사람이 조금만 더 돈이 마련되면 큰 도시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하자 나이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씀을요? 두 애들 다 전문대까지 나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시집장 가나 보내면 되면서 뭘 그래요? 답답하고 막막한 사람은 저죠. 하긴 자네도 큰일이야. 새놈을 무슨 수로 다 가르치나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고. 눈 부릅뜨고 일하면 무슨 수가 있겠죠 뭐. 잠자코 듣기만 하는 내게 민망했던지 나이 많은 사람이 술잔을 권했다. 통통배 어부들 사는 게 다 이래요. 뭐 하나 넉넉한 게 없죠. 하지만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다 싶어 이렇게 술 한잔 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가 거기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면 성공 아닌가요?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웠다. 어떻게 사람 사는 게 거기가 거긴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돈 버는 방법 그 자체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 이상 아닌가?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좋은 부모를 둔 자식들은 성장 과정부터 다르다. 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온 부모되게. 내 자식들도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가난한 배우지 못한 부모를 둔 자식들은 마치 대물림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고생과 가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지 않는가? 말씀이야 백번 옳습니다. 손 안 벌리고 사는 인생 그보다 큰 성공은 없죠. 하지만 어떤 손을 어떻게 안 벌리나 하는 거죠. 비록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옆집에 쌀도 돈도 빌리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 고개를 저었다. 반쯤 남은 잔을 한 모금에 비우고 허허 웃었다. 제가 하마터면 선생님께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뜻으로 한 말인데 제가 그만 순간적으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여 보이자 당혹스러웠다. 공연히 위로한답시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사과를 받는 대신에 빈잔의 술을 따랐다. 나 때문에 두 분의 술자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한 잔 사리다. 웬걸요? 제가 말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만. 그는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이었다. 때마침 밖으로 나갔던 채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양손에는 잔뜩 장을 본 장바구니가 들려있었다. 전 한밤중에나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그새 술친구를 사귀셨네요. 채희는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나와 식탁을 살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바닥이 따있었다. 밑반찬도 빈 그릇이나 다름없었다. 김씨 안주 더 드려요? 채희는 나이 많은 사람을 김씨라고 불렀다. 김씨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젊은 사람도 옷을 챙겼다. 김씨가 앞장서 나가며 오늘 술값은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했다. 젊은 사람은 목례를 한 후 뒤따라 나갔다. 엉거주춤 일어나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하루 종일 고기잡이로 쌓인 피로를 풀려던 그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 기분만 상한 것 같아 미안했다. 채희는 그들이 서둘러 일어나는 것이 반가운 눈치였다. 식탁을 치운 그녀는 다시 상을 보기 시작했다. 주방과 홀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상을 차리더니 식당 간판 전등을 껐다. 저녁 장사 안 해? 안 해요. 나 때문에? 그래요. 오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술 한잔 할래요. 이리 와서 앉기나 해요. 채희는 술 한 병을 가져오며 재촉했다. 그녀는 이마에 솟은 땀을 손등으로 닦은 후 심호흡을 했다.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상을 보지만 오늘은 여느 때보다 힘이 든 눈치였다. 술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서너 가지의 생선회로 가득했다. 이걸 누가 다 먹나 싶을 정도로 양도 많았다. 채희는 몇 년 만에 만난 내가 꽤나 반가운 눈치였다. 술 한잔 따라주더니 재빨리 안주로 생선회 쌈을 준비하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렇게도 좋아? 그럼요. 이게 얼마 만인데요. 5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런가? 자네가 여기로 온 게 벌써 그렇게 됐나? 하기야. 무심한 오빠가 10년이 흐른들 내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 오빠가 얼마나 야속한지 아세요? 채희는 눈을 흘겼지만 여전히 웃음이 가시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기쁨에 겨워 아이처럼 흥분한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가 잔을 비우자 생선에 쌈을 싸 내밀었다. 얼른 받아 먹지 뭐 하느냐는 눈짓을 보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오빠에게도 이런 면이 다 있었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맞아. 알았어. 안주수발 얼마든지 해줄 테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채희는 몇 순배의 잔을 비우는 동안 많은 것을 물었다. 아직 손자든 손녀든 소식이 없느냐. 언니의 건강은 어떠냐.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했는데.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나 같으면 세상을 향해 욕을 한바탕 퍼붓겠다. 망할 놈들. 너희들은 나이 안 먹나 두고 보자. 어디 언제까지 직장에 붙어 사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다. 그녀는 나의 조기 퇴직을 매우 섭섭해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서울 생활이 답답하면 자주 내려와 바다 낚시도 하고 사시사철 설악산 풍치를 즐기라고 졸라댔다. 그러다 웃음보를 터뜨리며 말머리를 돌렸다. 언니가 알면 서방님 빼앗아 가려는 줄 알겠다. 그보다 정말 양양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오빠 성격에 언니를 혼자 두고 다닐 리 없고. 혹시 싸웠어요? 이 나이에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아무 일 없으니 상상하지 마. 아무래도 며칠 묵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며칠이건 한 달이건 전 상관없어요. 하지만 왜 계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어요. 제인은 새 술병을 꺼내왔다. 전주가 있은 탓인지 슬기운이 올라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술을 마신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득거렸다. 세상 물정에 때묻지 않고 살아온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일는지 모르지만 지금껏 환한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목이 막힌 듯 답답한 짖음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시골의 모든 집에는 한두 마리씩 똥개를 길렀다. 애완견이나 집 지킴이가 아니라 여름철 보신탕용의 개들이었다. 우리 집에도 개가 있었다. 암놈이었던 그놈은 새끼를 잘 낳는 덕에 여느 개보다 목심 부지가 길었다. 녀석은 그렇게 늙어가면서 밤마다 서럽게 울었다. 그게 목숨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었지만 늙은 개의 울음소리는 철양하기 짝이 없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아무래도 무슨 일 있는 게 확실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어. 개 짖는 소리에 옛날 생각이 났어. 그 똥개 아마 10년 가까이 살았을 거야. 기가 막혀서 갑자기 웬 개 타령이에요. 공연이 사람 애먹이지 말고 무슨 일인지 속 시원히 털어놓으세요. 혹 제가 도움이 될지 알아요. 체인은 아예 어떤 좋지 못한 일로 바람 쐬러 나온 것으로 간주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는 어떤 말도 믿을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아내에게도 감추는 부분이 많은 친구의 일 때문에 속이 답답했다. 그 친구와 이혼한 아내를 찾아 고속버스에 오를 때부터 그 증상이 심해졌다. 그에게 이혼한 아내의 전화번호와 집의치를 알려주고 양양으로 왔을 때 속병의 쓰라림처럼 가슴 속이 아려 남대천을 찾았던 것이다. 당초 그와 헤어질 때 곧바로 체이에게 가려고 했었다. 하긴 나도 털어놓는 게 좋겠지. 그렇다고 무슨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체인은 기스는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인다는 표정이었다가 빈잔에 술을 채운 후 앤손으로 턱을 바쳤다. 경청할 테니 빨리 얘기를 시작하라는 재촉의 메시지였다.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와 그의 이혼한 아내로부터 따라온 원고의 내용까지 간추려 들려주자. 체인은 눈만 멀뚱거렸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그런 인생들이 다 있대요. 체인은 여자도 남자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소설도 아니고 멀쩡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는 여자나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이혼한 여자를 찾아온 남자나 그들 모두 정신병자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체인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자라는 말이 적합했다. 그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처신에 옳지 못하다는 반감을 표시할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정숙, 그녀의 고백서 같은 원고를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 같은 것이 밀려왔다.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고뇌하며 열정을 바친 일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잖는가. 가부장 문화에서의 부부란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을 하며 애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치사이다. 물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노력이 여자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갓 부하된 새처럼 사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면 간단하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이다. 이정숙, 그녀는 가부장 문화의 혜택 속에서 안주하다. 어느 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 이혼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아내로서 보호받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뒤늦은 자존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신병자라. 왜요? 제 말이 틀렸어요? 모르겠어. 난 오늘 그 친구가 그녀를 찾아갔을까 그게 궁금해. 모르긴 몰라도 찾아가지 못했을 거야. 그럼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뭐 때문에 왔대요? 그 여자를 만나러 왔다면서요. 설사 찾아간다 해도 여자가 만나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걱정이야. 차라리 그 친구가 지금이라도 만나는 걸 포기했으면 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사실 다 끝난 일이었다. 이혼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리고 친구는 친구대로 그 생활이 어찌 됐던 자기들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아픔도 강바닥으로 가라앉을 만큼 세월이 흘렀다. 그걸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물 밖으로 꺼내어 다시 생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자식들은 제쳐놓더라도 친구나 그녀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캐나다로 돌아간다면 친구만 죽을 때까지 아프면 된다. 그 아픔도 어느 순간에 허허 웃어버릴 수 있는 부질없는 일로 여겨지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자는가. 전화를 해볼까.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채이는 조금 전과는 달리 말을 아꼈다. 빈정거림처럼 말하던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들 문제니까요. 그럴까? 아니면요? 하긴 두 사람의 문제지. 하지만 그 친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섣부른 짓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게 되면 죽음, 자살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려다 삼켰다. 등이 그럴 수 있는 친구였다. 그가 한국 땅을 찾은 것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려는 의도가 더 깊었다. 그는 산다는 게 덧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세상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는다 해서 미련으로 남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의 그런 행동은 그의 그런 행동은 전에 없었던 일이었으므로 듣기 거북했다. 처음에는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졌다. 농담으로 던기기에는 뼈대가 너무 선명했다. 기국하여 연락도 없이 잠적했던 며칠 동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그는 가볍게 바람 좀 쐬었다는 말로 넘어갔지만 나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만큼 그의 행동에는 불안한 냄새가 났다. 왠지 자꾸만 불길한 생각만 들어 한국에 온 지 며칠 만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왔는데 그 행적을 밝히잖아. 그냥 아들 집에 있었다는 거야. 난 그 말을 안 믿어. 아들 집에 갔었으니까 그랬겠죠. 몇 년 만에 귀국했으니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은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 마치 넉락한 사람 같았다니까.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허둥거렸다. 특히 집착하는 것이 이혼한 아내를 찾는 거였다. 그녀에게 이혼의 진짜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찾아줄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했었다. 이제 그는 이혼한 아내를 만나 마음의 의문을 풀면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지금껏 버텨온 것은 언젠가는 아내의 이혼 연휴를 알아내기 위해서 였음을 간접으로 털어놓기도 했었다. 안되겠어. 전화를 해야지. 오늘 밤은 그분에게 시간을 주세요. 만나던 만나지 못하던 그분의 목수로 내버려 두세요. 설마 하니 목숨이야 끊겠어요? 채희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있었다. 몇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술잔을 비우며 일단 편안하게 생각하자는데 무게를 두었다. 오랜만에 절 찾아와서 고작 친구 걱정이나 하고 절 여자로 좀 봐주면 안 돼요? 취기가 발각해 오른 채희가 투덜거렸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난 그녀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 대학이 편한 친동생처럼 여겼다. 그녀가 이성에 눈 뜨면서 나를 무척 따랐지만 언제나 이웃집 여동생 이었다. 훗날 그녀는 내게 물었었다. 난 왜 안 돼요? 지금껏 그 이유를 대답하지 못했다. 왜 결혼하면 안 되는지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가 싫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언제나 해맑은 여동생 이었다. 어쩌면 오빠 때문에 평생 혼자 사는지 몰라요. 그녀는 정말 독신으로 오늘의 일을 얻다. 꼭 나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녀도 그것을 명백히 했다. 결혼 결혼 하고픈 남자가 몇 사람 있었지만 차일 피일 하다 보니 모두 떠나갔다고 했다. 기다려준 남자가 없어 결국 혼자 살게 됐을 뿐이라고 했었다. 여자로 봐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요. 이젠 늙었지만 여잔 여자라고요. 채인은 채인은 항상 여자였어. 그것도 예쁘고 맑고 귀엽고 내겐 언제나 그런 여자였어. 세월 흐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그런 말 옛날에 진적 했으면 오빠를 어떻게 하던 제 남자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오빠가 날 싫어하는 줄 알고 속만 끓였다고요. 하하 그랬군.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 후회되는걸. 그녀는 내 농담에 피식 웃으며 눈을 곱게 흘겼다. 50이 넘어서도 세상 사리에 때묻지 않은 그녀는 이제 넉넉한 마음의 여자로 초로를 빠져들이고 있었다.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큰 고생 없이 살아왔기에 40대 초반에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건 몸매의 겉모습일 뿐이었다. 마음은 초로의 여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에게 전화할까요? 여기와 계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순간적으로 왠지 거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오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설사 내가 체위와 단둘이 있다고 해도 의심할 아내는 아니지만 공연한 상상이라도 할까 망설여졌다. 할 필요 없어. 언니는 내가 친구랑 동해안 여행을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요?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시고? 생각해봐. 친구가 이혼한 여자를 찾아 나섰는데 내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분명 미쳤다고 할 텐데. 그건 그래요. 저라도 정신나간 영감탱이라고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점잖은 남편으로 죽을 때까지 존경 받아야지. 남자들이란 다 저렇다니까? 여자 우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밥먹듯 한다니까? 내가 혼자 살길 백번 잘했지. 체인은 적당히 취해 있었다. 나 역시 기분 좋을 만큼의 취기로 친구의 걱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체이와 도란도란 얘기하며 밤새워 술을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체이가 거절했다. 내일부터 며칠 휴업할 거예요. 저랑 바다로 산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면 오늘 일찍 쉬는 게 좋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체인은 내가 식탁 치우는 것을 거들자 쿡쿡 웃었다. 빈 그릇을 싱크대로 날라주고 행주질 하는 나를 지켜보다 집에서도 지금처럼 상을 치우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설거지하는 동안 안채 바당으로 들어갔다. 큰 길에서 안으로 들어와 앉은 식당 건물의 지붕은 온통 호박 잎으로 덮여 있었다. 안채와 식당 건물 사이에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뚜껑이 덮인 채 달빛을 받고 있었다. 우물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커먼 어둠뿐이었다. 주위에서 작은 돌을 주어 물속에 떨어뜨리자 이내 퐁당 소리가 났다. 그리 깊지 않은 우물이었다. 그 우물 사용하는 거예요. 물맛이 아주 좋아요. 우리 식당 음식은 모두 그물로 조리해요. 어느새 설거지를 끝냈는지 체이가 다가와 설핏 닫힌 우물 뚜껑을 제대로 닫으며 물 자랑을 했다. 그녀는 우물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두 차례씩 수질 검사를 하는데 약수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들어가요. 그만 쉬셔야죠. 그녀가 앞장을 섰다. 안체는 방이 세 개였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함께 붙어 있었다. 그 옆에 욕실 겸 화장실이 있었다. 거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가운데 작은 자개쌍이 탁자를 대신하고 둘레에 방석이 놓여 있었다. 방석을 끌어당겨 앉으며 커피를 달라고 하자 그녀가 쿡쿡 웃었다. 왜요?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해요?